앨범 2. στην AP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일반적이라면 최근에 Joy 상대로는 잠깐 나왔던 특혜가 괜찮은 부분이 있긴 한데 녹턴 이런 거 보면 좀 꺼리기도 하고 AP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이애나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포지션이 정글 다이애나라고 봐야겠죠? 보통은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커즈라 다시 한 번 믿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겠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1세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한화생명과 T1 T1과 한화생명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살짝 부족한 방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첩이라고 한다면 점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반면 반만의 다이애나도 있는데 이러면 호응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각을 예쁘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가니 어느 정도 물론 적에 호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났습니다 적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상대 탑은 아 이게 갱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달라붙지 멘토 와아 이게 진짜 설계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독이 되어서 침이 나왔어요 멋진 랭킹이 나왔던 거에요 그렇습니다 판단이 좀 승무수도 걸면서 나름 합리적이었다 어차피 아랫판에 싸우면 안되니까 달려들어서 세 명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게 지금 치원 바텀이 4대2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건데 어 뒤에서 간낭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간낭이 나타났어요 간낭이 나타났어요 간낭이 모으고 와 이거 대형을 죽었어요 와 대형을 죽었어요 아니 치원 어 그리고 결국 설계 능력이 맞춰놨어요 예 죽었죠 와아 치원 이거 좀 소름 돋는 장면인데요 예 설계 능력이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닐 Mihpioru 아니 그냥 guards 경관영 안 되고 no 각 보죠 빗달빕을 때면서 잘해ylan 잘 못 보죠 오 네버 kasu 설마 타워도 있는데 설마 오오우 어 어떻게든 버텨 지은군 부르고 있거든요 아 런 이atori 야 지옥둘 오는데 이걸를 듭니다. 지옥둘이 도착했는데요. 딱 그렇게 됐죠. 이게 맞는 답인가요? 바로 100명 입장. 그리고 지금 녹턴이 라인에 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T1이 덮쳐버리면 실제로 하나 생명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녹턴이 먼저 출발합니다. 일단 전력 마무리. 전력은 마무리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달아 달라붙으면 녹턴이 들어오게 했는데 세트가 세트의 존재감이 녹턴 이상이죠. 불은 질렀는데 마무리가 그러면. 세 명 아웃됐습니다 이미. 킬리스코어 1대7. 의식해야죠. 그냥 갑니다. 다이브에요. 아이고야. 여배임자. 최대한 근데 불 끄고 바깥을 타지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 꺼즈가!!! 가다 꺼즈야! 아아아아아학. 예. 게임이 좀 많이 갔어요. 그쵸. 여기 리진. 아 이거 다이애나가 지금. 다이애나가 지금. 다이애나가 지금. 다이애나가 지금. 다이애나가 지금. 다이애나가 지금. 아니 저런 당위엔 누구나 하고 싶죠. 예. 전멸 두개 보았습니다 지금. 애초에 여기서라도 즉뜨거였으면 뜨거워 배틀때 배틀때 대기 3대5짜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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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니 아니 저게 아니 아니 저게 가졌다 가졌어 잡았어요 와 지금 열받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화나 생명입니다 화나야 돼요 이게 안나는게 말이 안됩니다 저희도 하나 잡았구요 저거다가 우리에게 와 차고 조비 아직 노댔스 아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도전을 통해서 극복해보자 대치구도에서 강한 조합인건 맞으니까요 뭔가 그 먼저 일방적으로 때릴 수만 있으면 도전의 변수는 항상 있고 이런게 모여있다면 그런거구요 야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불지르고 야습 막 들어가는데 나 빅폼 이제 빅폼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당연히 잡아내여 근데 바로 잡혔고 그래서 테디가 때리면 여기서 테디가 때리면 아 이거 세트까지 좋은게 바로써 허리가 꺾였어요 세트 때문에 맞습니다 자 저항해봐도 이거는 살 곳이 없죠 그렇습니다 용의 세 명대로 갔습니다 커주 건넙하고 세나탐캐치가 잘 풀린 상태라서 오! Rio란 Stranger 맨대로 빼왔ad 그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돌리면은 그냥 뚫려요 계속 허리가 꺾입니다 요Podsích북이 정글을 necess인데요 인원수에 뭐 유희? 본인이 와야 인원수가 같아죠 안와? 안와도 좋아해요 반응을 했죠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목턴 불 끄고 순간이동 그 다음에 빗살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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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탐색 그냥 불이 꺼졌다가 불이 켜졌어요 데프트가 어떻게 혼자 다 죽여 데프트가 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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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로와 우리는 바로 이러지 말자 탑끼리 이러지 말자 그건 니 생각이고 안녕 내려가면 세나가 하고 친구 불러왔어요 우리는 접지 않아 원투 와 아 갔나 그렇죠 세트 뚝 발사 예 일로와 세트 일로와 아 세트는 안돼요 조리도 안되는 음식입니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껍질도 안 깐 것 같습니다 뭐 봐라 그럼 뭐 하냐고요 정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전선 밀립니다 싹둥이로 태각하라 일단 싹둥이 싹둥이가 아 아 아 아 더 강해진 T1이라고 할까요 예 더 강해지고 세련되고 트렌디한 아 아 그러니깐 강해진거죠 T1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베이크 한번 죽어주고요 조비가 내성에서 때리곤 있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넷 CG 예 예 예 한 20마중 무턴너플 자 안해봐줘 안해봐줘 아 먹기대 먹기대 시계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사이즈 이길게 이겼다 우리 사이즈 있었다 어 소리 다이애나 다이애나 굿 다이애나 아쉬운데 그니까 개못하네 어 아 한번 봐주라 나이스 나이스 인사해야 돼 야 마스크 뜨고 앞으로 가자 아 마지막 또 패보장이나 인솔까지 아 그렇죠 인솔이죠 딜만 봤을 때는 하나생명조합도 좀 뭐 잘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조합 자체가 원거리에서 쏴대는 챔플들이 많았거든요 예 훨씬 많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흐린색은 15분 안쪽에 그래프고요 짙은색이 15분 이후입니다 서로 붙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3분 45초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저만큼 하나생명이 라인전을 잘 때리긴 했지만 그게 위미하게 나오진 않았고 티원이 라인전을 잘 넘겼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완성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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